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거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게 임하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로사렘과 온 유대와 사마레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삼이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0.1%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고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축복에 24하면 엄청난 영적인 힘이 생기는데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사실은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들러서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인데 이 사실을 못 누리니까 3단체가 어떤 면에 접신운동을 통해서 네피림운동이죠 접신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몰몬교 그리고 모슬렘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냥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모여지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힘이 나타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가장 정확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 축복들을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사실로 꼭 기도할 때에 영적인 힘, 영성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며 이로 말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들을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망대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삼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여정에 있어서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어떤 면에서 이런 망대를 읽고까지 생각해 보시면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삼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게 될 때에 실제로 과거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 삼시대 삼시대를 살리게 되어지고요 성삼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갖게 되면 공중건세자본자를 이기는 힘이 그 속에서 나와요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힘 속에서 그리고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뭡니까 오력이 나와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서 뭡니까 미리 모든 것들이 보여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미리 보여줘요 그래서 4등의 2장 17절 18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미래에 대한 어린아이들이 또 늙은이가 젊은이가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죠 미래에 미리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나와 교회 현장의 세 가지 뜰의 응답들이 세 가지 뜰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사실은 망대의 가장 귀중한 축복다면 성삼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열 가지 비밀 찾아 나오게 되죠 열 가지 발판들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지고 다섯 가지 학생들이 오게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아홉 가지 보여지게 됩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때 그 길에 서 계실 때 현장이 보여지죠 어떻게 하면 현장의 흐름을 바꿀 것인가 아홉 가지 그와 더불어 평생에 대한 응답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이 실제로 성삼이 하나님께서 현장에 나타나는 보좌의 축복이 많은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빨리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성삼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합니다 그러면 성삼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어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사단이 우리를 틈타는 통로가 있다면 가격의 상처들 어떤 면에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데 성삼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가거도 상처와 실패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판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 디딤돌이 되어져요 지난 토요일날 말씀 나왔었죠 모든 교회가 개인도 가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가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의 가거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뭔가 자꾸 가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거 상처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예외될 수 없는 부분들을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가거들이 내가 원해서 있었던 부분들도 원치 않아서 있었던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거는 없앨 수 없어요 그러나 성사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면 그 가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가거가 발판되어져요 성사미 하나님이 그 힘으로 내게 역사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거에서 빠져나오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늘 어디에 걸려들었습니까 문제와 사건 딱 닥치면 가거로 돌아갔어요 어르신들일수록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린애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우리 젊은 분들이 어르신 보면 꼭 어린애로 돌아간다 얘기하는데 그게 딴 말이 아닙니다 가거로 자꾸 돌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성사미 하나님이 내게 역사에서 내 가거도 복음 전하는 기중한 발판이 되어지도록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가거에서 빠져나온 그 축복이 오늘이죠 우리가 가거에서 빠져나온 그 축복이 오늘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거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오늘을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요 오늘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요 어떠면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거에서 빠져나온 축복이 오늘인데 이 오늘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 발판 삼아서 어떤 면에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무기력 속에 빠져나온 것 못 빠져나왔다는 증거예요 과거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입니다 전부 다 무기력 속에서 오는 것이 문제와 사건 나가면 전부 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이미 불신앙으로 문제와 사건 나가면 염려 걱정 원망하면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뭐냐 불신앙으로 그래서 사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인도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불신자의 종로듯 불신앙 소위 불신자의 종로듯 한다는 것 힘이 있어야 불신자를 능가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자의 종로듯 해요 상처를 가지고 결국 오늘 무기력 속에 빠지면서 미래는 뭐냐 불신자의 종로듯 해요 이게 오늘 교회의 현주소고 성도들이 현주소예요 왜냐 모양은 있지만 진짜 경건의 능력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서러운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단의 영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가고 오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개인에게 악한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만 축복된 역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기에 빠져있으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인 힘 그 힘은 뭐냐 성삼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자체가 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거리라 하죠 영적인 힘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전달할 때 사람과의 대화할 때도 모든 문제와 사건 당할 때도 얼만큼 영적인 힘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금료 교육자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기도로서 회복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경도들을 인도에 나가는 일에 숨기는 일에 있어서 제대로 신분화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떤 말씀을 던져더라도 그 말씀이 상처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말 가지고 거기에 상처받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 검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말들 던지면 그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상처가 돼요 뭔가 시험거리가 돼요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 힘 가운데 메시지가 전달되면 성도들 여러분 구역 식구들 앉아놓고 막 꾸질함에도 그게 그 사람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자기를 살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성사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힘들이 있어야 돼요 특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현장에 망대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왜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해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 가지고 어떠면 영적인 상태들이 중요한데 그 상태들이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모든 개개인의 망대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그만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정말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면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성사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게 다예요 사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다른 축복 뭐 필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성사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른 축복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사실은 진짜 가장 귀중한 축복이 성사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도로서 뭐 하느냐 누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사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사기 1장 1절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대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능력이 성사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할 때에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어떤 질병도 치유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어떤 문제에 딸지라도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그 문제들이 어떤 응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3절에 2절에 보면 혼란과 혼동과 허감과 공허 속에 빠진 세상에서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죠 빛이 있으라 빛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성사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바로 빛의 능력이 모든 여기에는 허감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빛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생명으로 인도받게 되는데 여기에 참된 평안과 참된 치유함이 나타나게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해보가는 거기에 모든 것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 여러분 지금 이제 길거리 보면 이렇게 꽃들이 하나하나 피는 부분들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꽃들이 피면 거기에 모든 새들이 모든 모든 벌들도 달려들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 다음에 하면은 여기에 생명과 함께 평안과 치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성사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생기가 일어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로 참된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된 역사 속에 나타나 그래서 어떤 환경인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에덴이 에덴이라서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게 에덴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에덴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성사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지금 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걸 안 믿어서 그렇죠 사실은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모두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판단도 모든 만남 속에서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어제 우리 장로님들 제자반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눈에 보이는 메시지라 메시지라 했어요 목사의 설교는 눈에 들리는 메시지라면 이거는 사실적이란 말이죠 장로님들의 한 분 한 분의 포지션은 뭐냐 눈에 보이는 메시지라는 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장로님 세우신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메시지로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도를 받으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라 두 번째로 진짜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 되라 세 번째로 정말로 성령에 인도받는 장로님들이 되시라 이 세 가지를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정인 중에 정인은 뭐냐 장로님들이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부담되는 직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되는데 내 정인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정인이란 말이에요 전혀 장로님 부담되는 직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실에 대한 정인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장로님들 세우셔가지고 그 축복의 정인으로 세우시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메시지가 뭐냐 우리 장로님들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산 소망도 있고 산 믿음도 가지게 되고 또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면 우리의 문제도 문제 아니에요 문제의 답으로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면 오히려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사람 인간관계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 갈등 뛰어넘지 못하는 문제인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갈등들은 갱신하는 기회래요 위기도 바꿀 수 있는 기회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거의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어요서 하시라 성삼의 하나님이 내 영 속에 역사하시도록 그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빛의 능력 흑감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빛의 영역이 나타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실제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에덴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 들어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여러분 환경이 좋다 나쁘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에덴의 축복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그 현장들은 에덴의 동산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축복된 음하의 역사들이 뭐냐 성삼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정말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성삼의 하나님으로 말면 아마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유인물에 나오는 내용이죠 보금이란 뭐냐 보금이란 뭐냐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보금은 영원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세세 무궁토로 영원까지 계속 거기에 지금 내게 나타내신 바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보금을 알고 누리고 보금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미 영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게 영원토록 되어질 것인데 그 속에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바 돼가지고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금이에요 사실 이게 영세전에 있었고 영원토록 계속될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나타내신 바 이 보금의 역사들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간표 이게 지금 나타내신 바 이 부분들을 날마다 그래서 정말로 보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금주 다른 거 안 주고 보금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자꾸 딴 것 누려요 딴 것 찾고요 지금 나타내신 바 된 이 보금의 역사 우리에게 지금 회복시키신 이 보금의 역사 그건 이미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고 비밀이란 말이죠 영원까지 계속되어질 것인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사실을 그리스도로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면 그것 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염려 누리지 마시고 걱정거리 누리지 마시고 문제들 누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만을 주신 보금 누리길 바랍니다 보금 누리길 세 번째입니다 이 역사들이 우리의 성삼의 하나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내 피림 시대를 이기게 됩니다 삶의 능력으로 성삼의 하나님이 나타나야 내 피림 시대를 이기게 됩니다 여기에 누구나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 피림은 뭡니까? 한마디로 우상이에요 무당들이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정말로 여기에 다 빠지도록 만듭니다 내 피림이 지금 이 중심에 서 있는 게 3단체 아닙니까? 선진국 중심으로 한 3단체입니다 내 피림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장악할 수 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삼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내 피림 시대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원치 않지 않아도 이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집하는 것도 내 피림 학문들이고요 내 피림 문화 속에서 내 피림 경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이 성하기 위해서는 뭐냐 정말 성삼의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힘 속에서 내 피림 시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자들이 여기서 세상 살리는 학문을 학업을 감당하게 되고요 내 먹고 살기 위한 학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나름대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랩런터들은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공부는 세상 살리는 학업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지도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마음이 소원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도 좀 편하게 위해서 우리에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살리는 일에 축복하기로 그렇다면 우리 랩런터들이 하는 학업은 뭐냐 세상 살리는 학업이 되도록 이 부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교육들이 그래요 부모들의 교육이 그랬고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교육이 그랬어요 그러나 조금 그래도 이 부분에 눈을 열어줬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대 이런 부분은 지금 한동대 처음에 한동대가 생겼을 때 김영길 총장하고 이런 교수분들이 배워서 남주자라는 이 정신 가지고 학교도 세웠고 영적인 부분들을 또 학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나갔어요 배워서 남주자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배워서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대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거 그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는 세상 살리는 학문들을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네가 잘하고 편하게 앞으로 진로를 잘 인도받아가지고 네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꿈이 큰 아이들은 가족 관문 잘 살리기 위해서 또 사회에 어느 정도 이마지하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은 세상 살리는 학업에 할 수 있도록 세상 살리는 학업에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성사미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세상을 치유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병든 세상입니다 이 병든 세상을 우리는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성교 사역들 보면 그 중심이 이겁니다 치유입니다 모두가 앞으로 영적인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여기에 만들어낸 것이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삼단체나 몰몬교나 모슬렘 결국은 뭡니까 알지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엄청난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세상 살리는 치유 모든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이 힘을 성사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이 능력들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성사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도록 24시 누리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누림이고 기다림이고 도전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누림 기다림 도전으로 봐요 뭐를 누리느냐 여러분 24시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뭐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때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24시 누림 속에서 충량시 뭐냐 여러분 24시라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침과 밤시간과 여기에 연결되는 낮시간 이게 조금만 망대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24시 누림이 되어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25의 응답이 나옵니다 25의 응답이 나와요 이때 비로소 망대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플랫폼 망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플랫폼 있고 파수망대가 나오고 거기에 소통하는 안태가 나옵니다 세 가지 세팅입니다 망대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세계보고만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은 뭡니까 세계보고만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원의 작품입니다 영원의 작품이에요 망대여정이정표라도 볼 수 있고요 망대여정이정표라도 볼 수 있고요 24, 25 영원의 축복이에요 24, 25 영원의 축복 그래서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누립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기다립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도전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힘이 생기니까 그 힘 가지고 뭐 하느냐 도전하는 거예요 뭐에 도전하느냐 세계보고만에 도전하는 거예요 세계보고만에 24, 25 영원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여러분이 진짜 성삼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속에 나타나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힘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가구도 오늘도 미래도 살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공중건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이 성삼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 속에 나오는 것이 공중건세 자를 이기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력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게 사실은 성삼의 하나님과 그 영원한 응답 오늘 사정의 1장 1절 8절에 봤습니다만은 구약은 연한 겁니다 신약은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모든 성경은 사정의 1장 1절 3절 8절을 향해서 달려와요 이 은약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증거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사정의 1장 1절 3절 8절 이 사실만 딱 붙잡으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의 역사가 증거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 항에서 구약의 모든 것이 달려온다니까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민들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 6월절 5순절 수장절 이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그것이 성취되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성취되어 여기 성삼의 하나님 비밀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오직 성령 성삼의 하나님 비밀이에요 이게 성취되어지면 이부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증거가 신약성의 모든 증거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은약은 이 은약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의 하나님 이 은약이에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증거의 역사 이게 성경의 모든 역사에요 사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참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얼마만큼 누르냐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명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목회자들이 짜짓게 해서 전하든지 많은 책을 읽고 와서 이리저리 막 해서 전하든지 또 한 시간 내도록 불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그리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이 그 말할 때에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목회자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해서 여러분 사회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일날 준비해서 강단에 서잖아요 마지막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 나의 연약함 상관없이 이 자리에 선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께서 각 심령 속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올라와요 여러분 특별히 구역을 섬기는 건찰들로서 구역 인원들이 많게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성삼의 하나님이 여러분 배경되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들 없다면 우리가 사회에 힘들 수밖에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 해야 되니까 힘들 수밖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든 걸음걸음 모든 만남들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된 자리인 것을 아시고 이 축복을 먼저 여러분이 누려가시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지역을 살리는 구역 근찰로 또 구역장으로 기한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먼저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기중한 사역을 심부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성삼의 하나님이 내 안에 삶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기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근찰림들과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로 일어나는 기중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뒤에 복음 증가하는 이 일에 온전하게 쓰임 받아 되어질 수 있는 기한 우리 근찰림들과 구역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내면을 살리는 기중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전조자를 통해서 세계 성교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세계 복음의 기한 응답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근찰림들 될수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구역을 돌보며 기도로 심부름하는 모든 근찰림들과 또 구역자님들 또 이들의 말씀을 받는 모든 구역과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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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